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주님 덕분에 임신공격 성공은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못살겠다는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. 이게 어제 올라오고 아마 두 시간을 채 못버뛰고 지워졌을 겁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임신공격자의 최후 원제 가난한 며느리가 그렇게 미운 걸까요? 오늘 저희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너무 속상해서 글써봐요. 일단 저는 20대 중후반 여자고요. 가난한 집 둘째로 태어났어요.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요. 어릴 때부터 엄청 가난했고 그렇게 가난이 익숙한 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.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. 엄마는 식당 일을 하다가 지금은 상가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. 당신 혼자 힘으로 저랑 언니 열심히 키우셨고요. 최근에 무릎이 너무 안 좋아 하루 4시간만 일을 하고 계시죠. 학원이나 과외 한번 해본 적 없어 성적 안 좋았어요. 물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원하면 하고자 했다면 학자금 대출 땡겨가지고 지방대 정도는 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돈을 못 벌고 또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얼른 우리 가난한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포기 곧바로 나가 돈을 벌었어요. 그러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연애를 했으며 축복처럼 아기 찬사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. 주님의 은총이죠. 그런데 처음 시어머니 뵈러 갔을 때 절대 죽어도 안 돼! 이러면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했고 당시 당신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자 더더욱 분노를 했으며 그럼 호적파서 나가라!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정말 격렬했습니다. 물론 나중에 끝에 가서는 결국 항복 허락을 해주셨지만 그 과정은 결코 짧지도 그리고 쉽지도 않았어요.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. 정말 힘들었어요.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때 매일 밤 저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울면서 제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만큼은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. 제 생명, 아니 제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지만 주님 당신께서 내려주신 이 소중한 생명 하나만을 살려달라고요.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모진 말들 아직도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요. 아이고, 너는 눈을 씻고 봐도 장점이 아예 하나도 없는 애다. 네가 어디 뭐 이쁘기를 하냐, 그렇다고 돈이 많냐, 학벌이 좋냐, 그렇다고 또 직업이 좋냐, 집안이 좋냐, 아니 잘난 게 하나도 없어. 이쁜 곳에 게 없다고. 이쁘할래야 할 수가 없다. 등등등. 당신 입에서 나오는 정말 엄청난 그 수많은 악담들을 들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묵묵히 뜯고만 있었는데요. 지금도 그때 저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그래요. 그래도 저희 남편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결혼까지 성공은 했지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니 솔직히 제일 큰 산을 넘었으니까 처음엔 좋았어요. 특히 결혼을 하고 저는 살면서 처음 해본 게 너무나 많았는데요. 뭐 이런 것들 저는 하나하나가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에 대한 보상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외국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. 신혼여행 겸 태교여행으로 또 태교여행 해외를 처음 가봤고 당연히 비행기 비즈니스석도 처음 타봤으며 비싸고 고급스러운 리조트도 생애 처음으로 가봤죠. 그리고 많이 큰 건 아니지만 좋은 아파트에도 처음 살아봤고요. 또 식기세척기나 로고청소기, 건조기도 여기서 처음 써봤어요. 그런데 제가 이렇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저희 시어머니가 뭐가 또 그렇게 안입고 왔는지 심통이 잔뜩 나가지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너는 그런 걸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거냐 아니 도대체 그렇게까지 돈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 나이를 먹도록 자산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등등등 저를 포함해 나중에는 저희 엄마까지 흉을 보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왜 그런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아니 아예 이해를 할 생각도 없는 사람하고 제가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요. 그러다 한 번은 시가 식구들 모두와 호텔 뷔페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특히 양갈비가 진짜 좋았는데 제 딴에는 기분이 좋아서 자기야 나 이거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. 이렇게 옆에 있는 남편한테 웃으며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또 이런 제가 거슬렸나 봐요. 그래? 그럼 이건 먹어봤냐? 이러면서 갑자기 당신 접시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보라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. 그것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요. 그래! 너! 이것도 못 먹어봤지! 어이구... 맛 좀 봐라! 물론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죠. 그런데 그 뉘앙스가 저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막 사람 비꼬고 놀리는 느낌 있잖아요. 무시하는 느낌. 여하튼 제가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결국 시아버지가 나서시더라고요. 어... 그 당신 그만 좀 해요. 그 새아가 알아서 먹게 냅두라고. 그 당신 음식이나 먹어. 이래가지고 결국 멈추긴 했는데요. 지금도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해요.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정말 좋은 분이세요. 대학 교수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늘 인재하셨던 분이죠. 워낙 많이 배우신 분이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 인성과 완전 반대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부부가 된 건지 솔직히요.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. 말도 안 돼요. 그리고 바로 오늘 남편 출근하고 오전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다음 달에 당신 생신인 거 알고 있냐 이렇게 묻더니 와서 음식을 하라는 거예요. 임신을 하고 있는 이 몸으로 말이죠. 제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못해요. 별로 해본 적 없어요. 그리고 그걸 떠나서 시어머니 돈도 많은 분인데 그냥 좋은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얻어 먹어보자 이러는데 들어보니까 형님도 결혼하고 직접 당신 생신상을 차렸다고 합니다. 뭐 매년 직접 차리라는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와서 차려보라는데 딱 한 번만 이런 경우가 이거는요. 경우가 너무 다르거든요. 왜냐하면 그때 그때 당시 형님은 그냥 홀몸이었고 저는 지금 임신 28주 차라고요. 아니 이게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.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. 가난한 며느리가 아직도 그렇게 미운 걸까요? 비록 그래요. 아파트를 해주신 거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또 시댁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맨날 맨날 감시당하는 기분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서 시어머니 당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거 알고 계실까요? 너무 속상합니다. 제가 편집에 약간 실수가 있는데 매번 차려라가 아니라 생일을 처음 딱 한 번입니다. 한 번만 해봐라 이거였어요. 댓글 1번 당연히 주작이겠지. 이거는 인간의 염치가 아니거든. 아니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어 대학도 안 갔다는 사람이 20대 중후반에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하나요? 최소 몇 년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. 만삭 임산부들 출산 직장까지 직장 다니는 분 많아요. 근데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매번 차려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그걸 못하겠다고? 그래 시모가 며느리 미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. 근데 그게 뭐 좀 미워하면 안 되나? 막말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그지 같은 걸 데려왔으니까 그게 속상하고 짜증난 걸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로 과분한 결혼을 했으면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풀어드릴 생각을 해야지 심포 왜 이래? 기도만 하면 다야?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네가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람을 낳아준 분한테 식사대 좀 한 번도 못해요? 돈 많으니까 밖에서 사 먹자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? 그래 네가 알바라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사드리던가 왜 시댁 돈을 네 돈처럼 여기는 거야? 이래서 없는 거랑은 살아도 염치 없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2번 저기요 양심 뒤졌나 진짜 솔직히 글만 봐도 나는 니네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 마음에 드는 구석 진짜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너 같으면 네 아들내미 번듯하게 잘 키워놨는데 너 같은 여자랑 사고 차가지고 결혼하면 너 기분 좋겠어요? 3번 아이씨 진짜 나 웬만하면 며느리 편만 드는 사람인데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아니 저기요 쓴이 봐봐요 지금까지 얻어 처먹은 게 얼만데 그 딱 한 번을 못 차려드려요? 그러놓고 양갈비는 목구멍이 꿀딱꿀딱 잘 남아갔지? 4번 솔직히 조작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요 너 같은 애들 많긴 하죠 아니지 정도만 다를 뿐 오지게 많아 취집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가리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거는 가난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연치가 없으니까 미운 거야 빈 몸뚱이로 임신 공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봐봐 임신 핑계대면서 기본돌이조차 안 하려는 게 심은 눈이 안 보일 것 같아요? 다 보여 아니 그래 좋아 심오 생신 때 외식을 한다 치자 그럼 그 외식비 낼 돈은 있냐? 뭐? 있다고? 그게 네 돈이야? 5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가난하면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더라고 그리고 남의 돈을 그냥 종이쪼가리로 알아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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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머니를 위해 주일마다 기도한다는 게 나는 더 소름 돋는데 이건 니네 시어머니가 알면 바로 쫓아낼 것 같은데 끌 끌 끌 끌 끌 덜덜덜덜덜 농담 아니고 예수님한테 얼른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뇨? 8번 아니 취집을 했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이제 보니까 너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염치도 없구나 축복이지랄 시모한테 있어 너는 그냥 저주야 9번 뭐 형님이랑 너랑 다르다고 그게 억울하다고?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다르지 갚겠냐고 형님은 홍수 같은 거 다 해왔을 거 아니야 너처럼 배만 쳐 들이밀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끌 끌 끌 끌 10번 이건 뭐 돈도 없어 이쁘지도 않아 공부도 못해 음식도 못해 염치도 없는데 속도 위반까지 내가 남자 엄마라도 너 싫겠다 아니 그래 사람한테 돈이 없을 순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악착같이 하고 살았던 노력은 아예 하나도 안 보이고 개 뻔뻔하면서 피해자 코스브레까지 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11번 12번 우리 아기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주셨어 이딴 소리나 해대고 시키는 거 안 하고 받아 처먹기만 하는 주제에 저는 내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따구로 해대면 진짜 아고창 확 뒤로 돌려버리고 싶을 거 같은데 내 말이 상대방한테 잘해주려면 그냥 그 상대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잘해주면 되는 건데 정작 지가 하는 건 주말에 교회 나가서 기도했다 나는 노력했다 이랄지 극한의 이기주의고 진짜 거지같은 사고방식이죠 나라도 싫겠다 솔직히 시어머니도 말을 이쁘게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나온 거 이상으로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상황이 중요한 거거든 이 상황을 보면 너무 거지같잖아 시어머니 편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란 말이지 노력을 감사합니다